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템퍼벨 레이스의 최지만입니다 일단 라구 선수고요 뭐 그런거는 제가 원하는 팀이 아니라 상대 팀에서 원하기 때문에 간거고 뭐 팀을 많이 옮긴다고 해서 나쁜건 없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긴 정도 좋아요 그런거죠 뭐 근데 그런건 없는거 같고 지금 우리팀에 치외 후 선수도 있지만 다 같은 다 같은게 외국 선수에요 똑같은 다 우리도 아시안이라고 생각 안하고 똑같이 그냥 아메리카나 생각하든가 뭐 라틴이나 생각하든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궁금 없습니다 누가 어떤 아 배브레이네요 배브레이네요 항상 아 근데 뭐 트리플 에이스 때 전에는 같은 팀메이트였고 룸메이트였어요 근데 재밌고 되게 좋은 친구에요 같은 아시안 선수로서 되게 자극심도 있고 좋은 선수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까 ST precise 고맙습니다 앉아 닢아 とか 내만 amp